오늘은 옥상 텃밭에 무종을 심는 날입니다 조기, 맨 끝에 상추, 로메인, 고추, 아사기, 그 다음에 가지도 2개 심고 오이도 2개 심고 그리고 이쪽에 호박도 2개 심고요 수박도 2개 심었어요 참외도 심었는데 보이실래는 모르겠네 가까이 가볼까요? 우리 딸남이가 열심히 물을 주고 있는데 수연아 홍수 나겠다 이제 그만 줘도 될 것 같은데? 물을 너무 줘서 애들이 이상하게 기절한 것 같아 이제 물 그만 줘도 될 것 같은데? 엄마 나 영상에 나오면 안 돼 알았어 너의 배면 나와 배도 안 되겠어? 얼굴만 안 나오면 되지? 안돼 나의 배면 몸권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너의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야? 너의 얼굴은 안 나왔어 나의 몸통도 찍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너는 뭐 블러 처리 해줘? 어 참나 어이가 없어 아니야 그냥 울리지마 아 그러세요? 상추질이 근데 물을 너무 심하게 맞아서 폭탄 맞은 것 같은데? 아 아 감사합니다.